저기 농구공 있네 뭐 했다고? 아니 의외잖아 넌 선배처럼 공부만 할 것 같아서 너 슛도 넣을 수 있어? 에이 바람 빠져서 그런 거거든? 그래? 오 대박 발사할까? 자 봐봐 왼손은 거들어야지 너 왼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 작년까지 농구부 주장이었거든 근데 이번 시합이 왜 안 나가? 그냥 에이 잘린 거 아니야 막 슛도 못 놓고 그래서? 왼손은 거들라니까 이렇게 그놈의 왼손은 너 다 농구하는 거 보면 기절한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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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거들라니까 아 아 Vi 나도 가 아 음 펍 어떻사 뭐 뭐가 어 향기 으 세제를 얻을 받고 가수 뭐 세제 운동을 해도 향기가 안 날아간대서 성능 확인자 어 좋더라 향기 저 쭉 근데 얼굴은 좀 으